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오늘의 촬영 중 설거지 엄청 열심히 했어 맘에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내 기사야 오늘은 짜증내면 안 돼 오늘은 아니야 언젠데? 한 시간만이야 한 시간만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기사 그렇게 짜증내야 언제 하면 돼 한 시간도 아니야 30분은 30분 너무 추 dd 이건 근데 지나가는데 뭐야 여기 화평탄이라고 하는데 막힌다 , 한국에서 책을 읽어볼게요 의상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하냐고 싶어서 이게 어떤거지? 아깝다 아깝다 와, 괜찮은거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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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이엇 요리 시원한 당면 바삭 치즈 치즈 2개 치즈 치즈 이걸로 먹어야 돼. 유나는 실수하지 말라고. 이걸로 먹어야 돼. 이걸로 먹어야 돼. 이걸로 먹어야 돼. 아쉽겠지? 이걸로 먹어야 돼. 또 요즘 어려워. 이거 아쉬워. 이걸로 나갈 거에요. 캡트를isé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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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